또 다음 분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옛날 타임머신 타고 옛날 학창시일로 한번 돌아가볼까요? 어우 좋죠 자주색 가방 아시죠? 네 나는 자주색 가방은 못 들어봤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 맞습니다 어떤 분인가요? 네 바로 방지원씨가 부릅니다 자주색 가방 금방 써주세요 음악 갑시다 안녕하세요 여보 시절 3년 동안 정도를 자주 생각해 비가 오나 넌 아니오나 나의 집 구연해 그러나 지금은 헬려져야 하는데 어디로 가더라도 지난 상냥 생각하며 나의 질 수는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. 매년이 만때면 이제 수능 끝나고 졸업 시즌이 있다. 그래서 자주 생각해 감사합니다. 여보 시절 3년 동안 정도는 자주 생각해 밤이며 밤마다 같이 밤을 세웠지 그러나 지금은 헤어져야 하는데 내 생활이 흐른다 해도 지난 상냥 생각하며 나의 질 수는 없을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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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